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부 지분 매각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는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주 구성 변경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해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안팎에서 관련해 갈등이 고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동체 센터는 협의체가 도출한 방향성을 존중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들의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노조 측도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카카오 공동체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끌어낸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